예 준비 카세린 언더 2인 코 베테랑이 은지체 날 것 같애 베테랑 한 단계 좀 낮춰서 낮춰서 이런걸로 해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영상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벤트 영상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와 주인공 목소리 완전 상남자네 약간 느낌이 걔랑 비슷한거 같애 블링리스트 아 위쳐? 개볼 위쳐3 안샀는데 해봐야되는데 나중에 와 바주카다 바주카 좋았어 바주카다 저 한놈은 총 쏴도 된다라는거구나 스나이퍼라이프를 쏴도 네네네네 저기에 있다 있다라는 소리에요 으흠 아 미..아 저기에 찍어줬네 네 쟤는 소..총소리가 나도 나게..총소리나는걸로 쏴도 그때 안걸렸던거 같은데 걸릴걸요? 걸려요? 네 아마 걸릴거 같은데 어 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다가가 양취를 돌아볼까? 안돌아다 안돌아볼거같은 만약에 돌아보면 쏴버릴게요 나이스 근접시앗 그담에 애들 좀 찍고 찍고 가야겠네요 찍고 많이 있는데 여기 오케 오케 잠깐만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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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소리가 나면 좋은데 저거 하나 저거 하나 폭발시켰는데 아..아 그래요? 아아 비행기소리가 안나고 있어 저게 위..저게 저게 저도 대기를 할게요 만약에 헛방을 쏜다 하더라도 둘 중 두명 두분 두분 우리 두명 중 한명이 맞출거니까 네 안나 아직 그거 소리가 안나는데 왜 이쪽으로는 안올까나 와 이거 꽤 이거 완전 랜덤아이즈하게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어우 이거 안되겠다 대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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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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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아 아 한발쌌는데요 아 늦었어 안돼 일단 이쪽으로 천천히가 있다 이쪽으로 안걸리게 예 네 뛰지말고 천천히 갑시다 예 아 이거 필터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베테랑으로 낮춰서 엘리트는 너무 어려워요 엘리트는 너무 어려워요 좀 어이가 없어 오케이 이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사보타주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사보타주 할 때 가따 다가다 가따 다가가다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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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요 누워누워누워 하명있어요 비행기가 와줘야 할거 같은데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최대한 실수 안하는 지점까지 가까이 가서 사구사로 위장 자 저 노리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아직 쏘지마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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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쐈어요 어 나이스 아니 왜냐면 저기 위에 표시가 나길래 어 근데 근데도 공격 터져서 그렇죠 지금 우리 못보죠 저 여기 그대로 있을게요 안되겠네요 가다가 걸리겠네요 시작 완료 됐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근데 제쪽으로 오는데요 깐깐깐깐깐 이쪽으로 오면 돼요 이쪽으로 오면 아니 근데 제 앞에 코앞에 3명이 있어요 아 진짜?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되요 우네요 어디야 어디야 어쩔 수 없네요 아 이게 리스크가 있구나 와아 와아 겁나 포위만 확 좁혀오는거 보소 오케이 그래도 아까보단 좀 순조롭게 내고있네 이거를 없애야될거 같은데 이제 이걸 없애려면은 별쪽 있는쪽으로 쭉 가서 확인 완료 오케이 음악소리가 부금이 줄고있다 줄고있다 됐다 됐다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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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다 하하 15미터 11일 여기서 대기 조심 침투할게요 천천히 어어어 쟤쟤쟤쟤쟤쟤쟤쟤쟤 오옹 안볼거같은데 못볼거같은데 시작말려 어어 이리로 가면 돼 이쪽으로 이상없음 됐다 이쪽으로 길이 있는 거 같은데? 안 보이네? 아닌가? 길이 없나? 아 길...있나? 아 길이 없다 어 없네요 없네 알지 한 놈 온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저 위로 올라가면 될 거 같은데요? 어 잠깐만요 저기 멀리 애가 있네 여기 찍어드릴게요 오오오오 볼 뻔했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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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어 와우 쟤 되게 빨리 왔다갔다 거린다 아 여기 좋다 오 땅속으로 막 들어가 아니 대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지? 저거 지금 장갑차 네 계속 페토로 돌고 있어요 알겠죠?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기 여기 또 올 거 같은데? 오 자리는 좋네 자리는 좋아요 여기 확실히 저격수 은신처로 돌아가기 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지? 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지? 아 이따 눌러봐야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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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려 안걸려 에이 설마 이게 백프로 안걸려 걸릴 수가 없죠 어 어 나 이거 왜 이뤄났지? 어 잠깐만요 나 이거 왜 이뤄났어 어 아 내가 스페이스를 왜 눌렀지? 잠깐만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어 큰일날 뻔했다 오오 온다 온다 벌려줄게요 벌려줄게요 다행이다 아 스페이스를 내가 왜 눌렀어 그쵸 시야 확보하는 작업이었구나 내려가요? 어 지금 한바퀴 죽겠네 빨리 놀아 빨리 가요 일단 여기 뒤에 있다 여기 뒤에 뒤에 예 이번템에 또 올 것 같아 여기 있어야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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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쪽으로 어 어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오케이 누워야되겠다 와 오 위험했다 쟤 대박이다 보통 시력이 어마어마하네 쟤 쟤 뭐 어디서 데려왔냐 쟤 뭐 몽고에서 데려왔나 어 대기 아직 우리 아까보다 더 쉽게 하겠는데 한 명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앞에 한 명 더 있어요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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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것 같은데 숨읍시다 숨어요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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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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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어 잠깐만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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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이 쉬이 스탠바이, 대기! 저놈을 죽여야 되나? 쟤를 안죽이고는 진행이 안되겠는데요? 지금이 제일 기회네? 근데 죽이면은 장가차가 오기 전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뭐냐면 장가차가 오면 걸릴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지? 이번 타임 또 장가차 오는 타임 안되겠다 지금 돌 던지고 들어가기? 아 맞다 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? 잠깐만요 장가차가 또 올 것 같은데 장가차 좀 지나가고 나서 돌 던져서 오게 만든 다음에 연구는 자는 이 가방에 근접으로 죽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예 그러니까 그럼 일단 제 장갑촤 보내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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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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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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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ね 아직 쏘지 마세요 아직 어 위험했다 완전 위험했다 이건 돌을 던져서 3번 맞춰놓고 한 명 온다 아니야 두 마리가 오려나 두마리가 올 것 같은 어? 아 이제 창업차가 오겠는데 잠깐만요 두놈을 쏴야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? 두놈 맞... 창업차가 오는데 와요 와요 저를 봤어요 아 갔다 아 지겠다 아니 이거 아니 돌 던져 쓰면 빨리 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아... 안되겠다 그냥 날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아니요, 잠깐만, 잠깐만 혼자 슈라이를 갖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, 제가 어, 터졌네? 나이스 텐덴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었어 와아, 한 방이 터지네? 에휴, 올라가! 오오, 나 어딜 올라가 아우 뭐지? 노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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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싱 네 안에다가아 에휴, 진짜 더럽게 안맞네 안되겠다, 들어가자 위험하다, 들어가자 아, 이거 조작이 왜이래 어 됐다 오우 먹고 아니, 지금 저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요, 불꽃탔어요, 불꽃탔어요, 도망가요 여기입니다 오케이 피 먹고 이야, 진짜 그게 무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, 왜 이게 손, 손 잡고 떨린, 왜 게이지가 안 차지? 그거 지금, 그거 이렇게 조금 심박스 때문인가? 눕거나 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오우, 잠깐잠깐잠깐 오우, 잠깐잠깐 심박스 안져? 아, 오케이 여기, 뭔가 한 마리가 저기 있는데 심박스를 안정시키고, 대가리 보이면 안 오네 안 오네? 어 이상 없으면 됐다 오케이, 너 딱 걸렸어 나이스 샷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일단 없음이 뜰고 한 놈 있네요, 저기 아니요, 아직 내려가면 안 돼요 네 그거, 그거 올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지? 차량, 차량 차량,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둔던져야 되겠는데, 그러면 곧 안 intercept 지금 exploitation 안 administered actually 난 except 아니야 아 맞아라 좀 맞아라 됐다 위험했다 이쪽으로 합시다 아직 완전 걸린 상태는 아니네 어 다행이다 가자 고고 어후 별 쪽으로 유병 좀 빨리 깨겠다 유병 상태일 때 빨리 가야 돼 이럴 때 어... 걸리겠다 아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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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지금 쑤셨구나 저는 아이고 어차피 고스트 상태라 괜찮아요 아 고스트 상태라서 한눈 도망가네 절로 아 갑니다 그냥 네에 암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어 이거는 엑스레일샷이 오늘 전혀 나오질 않았으니 이거 자 일단 가서 이제 여기서 영상 19분째 찍었는데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